네, 최명성의 바닥 탈출, 바닥권 유망주 오늘도 한 종목 발굴합니다. 최명성 소장님 나와 계시죠?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주에 정부가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. 정책 자체는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가, 저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, 종목별로는 좀 주목해 볼 게 있죠. 오늘 그런 가운데 한 종목 고르셨나요? 네, 그런 종목을 한 종목 제가 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제 보시면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,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, 그와 관련 중인 창투사가 어제 이틀 정도 급등했다가 어제는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대성창투, 또 SCV인베스트먼트, 또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한 다섯 종목 되는 창투사가 지금 보면 일봉, 주봉, 월봉상 가장 조점, 바닥에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, 원래 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도 이렇게 봄리되면 이렇게 좀 나개를 치고 올라온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. 오늘 또 그런 종목 중에서 회사가 좋고, 실적이 좋고, 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종목을 한 종목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의 추천주는 우리 기술 투자가 되겠습니다. 우리 기술 투자는 신기술 사업, 금융업, 시설대회 및 할부 금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향하고 있습니다. 설립 후 국내 벤처 사업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과 반도체, 소프트웨어, 바이오, 환경 등에 걸친 꾸준한 투자 활동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납입, 자본 수익률이 25%를 상해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확장 정책 및 벤처기업 활성화에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.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양호합니다. 또 영업이 양호합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는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. 수요일 날 15%가 급등하면서 3천원 선 위로 주가가 훌쩍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가격 전략 잡아보죠. 네, 가격 전략 잡아보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님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기술 투자가 3일 전에 1,4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. 또 어제도 1,400만 주가 들어왔고 어제 사실 장후반 전체적인 종목이나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약 2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바닷건에서 약 3천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차트상 바닷건에서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모든 2평선, 61선, 121선 위에 올라왔습니다.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. 주봉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 약 1,000원짜리가 만 원까지 무려 10배를 갔네요. 2017년 8월이니까 1년 반 전에 무려 10배가 간 주식입니다. 이 주식이 기간 조정을 한 1년 반 했고요. 또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, 업종이나 테마주면 불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. 또 주공상 보시더라도 약 2달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거래량만 좀 터져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. 1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1봉을 보시면 현재가가 3,200원인데요.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3,100원에서 3,2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한 두세 번 해주시고요. 목표가는 제가 약 4,000원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4,000원이라면 30%인데 그래서 이 앞에서 상한가가 한 번, 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한 번이면 4,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선절가는 제가 2,7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보이는 창출사주가 바닥에서 1봉 한번 보십시오. 1봉 보시면 이 저점에서 이렇게 10배가 가능한 주식이 바닥을 무려 한 3,4개를 아주 잘 잡고 모든 입평선에서 출발한 주식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추천하고 있지만 오늘은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또 눌렀다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은 한 1주에서 2,3주면 충분히 제가 목표한 가격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또 3월 말 상장 폐지 심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종목 분산 투자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최명성의 바닥 탈출, 오늘 관심 6목은 우리 기술 투자였습니다. 최명성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